모든 것을 창조하여 나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진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2장 말씀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위에 피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맘을 창조하시네 모든 나라만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깜진 꿈을 보다 더욱 위하신 나의 주님 지혜로 고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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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리 compassionate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비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모든 나라만 모든 보호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꿈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등학에서 어린다고 내면 내가 죽는 진란빛 산림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신자가 고등학에서 어린다고 내면 내가 죽는 진란빛 산림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신자가 고등학에서 산림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고등학과 고등학과 죽으셨네 아멘